비컨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방금 들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교익 내정자가 방금 전에 자진 사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 예고는 했었으니까 그렇게 결혼이 났군요. 대비타임즈에서도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준비한 오디오로 먼저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들과 낙론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험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홍원식 회장 목소리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에 대국민 사과 발표를 했던 장면 중에 1부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물러났다면서요? 네, 여전히 남양유업의 회장님이시고요. 회장실로 출근도 거의 매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급여로 8억 8백만 원을 받아갔다고 하네요. 아니, 회장직을 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남양유업 측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홍 회장이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 매각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데 월급이, 그것도 6개월치 월급이 무려 8억이 넘네요. 그리고 남양유업은 이걸 다 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래도 무보수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주장을 하던데 여기는 무보수도 아니네요? 일단 남양유업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사 매각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는 홍원식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다는 건데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홍원식 회장이 회장직에서 언제 물러날지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매각 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 회장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27일에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0억 원의 한행컴퍼니라는 곳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7월 30일에 남양유업이 임시주총회를 열어서 이 거래를 종결시켜야 됐는데 하지만 이 주총이 무산이 됐어요. 왜요? 그러면서 거래가 성사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는데? 홍원식 회장이 안 왔어요. 그래요? 최대 주주이자 회사를 팔겠다고 한 사람이 주총이 안 왔는데 뭐 주총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회사를 매각하겠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본인이 거래를 틀어버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남양유업 측은 노쇼 아니다. 틀어버린 거 아니다. 준비할 자료들이 좀 더 필요해서 준비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임시주총회는 불참했지만 회사는 매각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홍 회장이 대형 노폼과 계약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요? 남양유업 측에서는 홍 회장이 지금 3,100억 원이라는 돈을 한행컴퍼니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현장이 산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김현장에 쏘았다. 이건 너무 헐값이다. 이 돈 받고 못 판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격 재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행컴퍼니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걸게 되면 대형 노폼과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소송 전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양유업 매각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고 홍 회장도 앞으로 계속 매각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월급 따박따박 다 받아가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시간 끌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은 정당한 가격을 받고 매각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에 홍 회장의 진정성 의심스러운 부분이 앞서 들으셨던 오디오는 홍 회장이 지난 5월 4일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자식한테 경영권 안 물려준다는 대목에서. 자식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언론에서 눈물의 사태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인이 나오고 22일이 지났던 지난 5월 26일. 그러니까 홍 회장이 한행컴퍼니의 회사를 팔겠다라고 계약서에 사인하기 하루 전날에 남양유업이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석 씨를 전략계획 담당 상무로 임명하는데 4월에 홍진석 씨는 회사 돈 유용으로 보직 해임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다시 복직시켜요. 그리고 차남도 임원으로 승진시켜줍니다. 대국민 사과 후에. 그리고 회사 팔겠다고 사인하기 전날. 덕분에 홍 회장의 두 아들 역시 남양유업이 매각될 때까지 임원직 유치할 거고 남양유업으로부터 고액의 월급 다 받아가시겠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